아니 갑자기 근데 왜그래? 뭐가요? 생일은.. 생일은.. 지난 지가 열흘이 지났는데? 어머니 좋으면 그냥 좋다고 알았어요 저 그런 녀석 별로 안좋아 아니 나 쉽게 얘기하는거 아닌데 자기야? 응? 아버지 근데 이게 좋다라는 얘기를 너무 졸려서 한다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맞죠 그죠 아버지 왔잖아요 그죠? 아버지 맞죠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진작진작 해줘야지 지금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좋다라는 말은 딸씨 몇 살이야? 만일곱살이요 만일곱산데 7개 안인거 같아 만 만 만일곱살이요 아니 그냥 해 그냥 원래대로 해 무슨 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의 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어머니가 드디어 받고 싶었던 걸 제가 몇 년 만에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더니 형품인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건 형품이지 않아? 신문서 아니야? 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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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신문서 아니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또 틀려가지고 열 받는 거 아니야? 맞춰서 맞춤 달류철 그 집이 19살이에요 지금 자르세요 자 참 축하합니다 맛있겠다 무슨 일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도 생긴 선물 오 자 그래도 생일 선물 있어?